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를 먼저 고쳐봅니다. 그럼 여기에 켤러를 ur에 곱해주면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여기는 제곱이 됩니다. 그럼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 1 마이너스 2i,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. 결국 저 값을 구하라는 말은 준식은 마이너스 i의 26 제곱이 되죠. 그리고 우리가 좀 간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i의 4 제곱을 하면 1이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i의 4 제곱을 하게 되면 4, 5, 20, 4, 5, 20, 0, 4, 1은 4. 그러면 이 다음에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2축 6 마차지죠.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1이니까 앞에는 1되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을 구하면 되고 자, 이거는 i의 제곱이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.